미국에서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는 신흥지역이 있어서 눈결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 이민자 자녀들이 요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합니다. 전세계가 경악한 AI 로봇, 인간의 말투와 함께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함께합니다. 미국인들이 집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소식에 맥도날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경기의 내용 함께합니다. 한국의 삶의 질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꼴찌 나라는 어디일까요? 평생을 원통해서 72년을 살아온 미국 남성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성도 병역 의무를 하기로 한 덴마크의 소식입니다. 백인 비키니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중국인들의 강제 사진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세계의 여행을 하시면서 바다 거북이 고기는 절대로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받은 이유가 황당합니다. 정액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여성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23살에 출산을 했다는 영상에 수많은 악불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행기 탑승 1시간 전에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바이오 결제 정보 시스템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곳은 덥습니까? 혹은 춥습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의 분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동부지역은 상당히 덥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이 늘 무탈하시고 사시는 데 있어서 환절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하시면서 도움되시고 공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는 신흥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는 곳은 바로 플로리다이죠. 그리고 플로리다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퇴자들의 로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14일 월스트리저널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애팔레치아 남부지역으로 물려들고 있다. 라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애팔레치아는 북미 동부의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있는 산맥이죠. 애팔레치아 남부지역에서도 조지아주 돌슨 카운티가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애틀랜타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진 돌슨 카운티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적했던 시골이 와이너리와 고급 은퇴자의 커뮤니티로 바뀌었다. 라면서 밀려드는 퇴직자들로 인해서 가난했고 고요했던 곳이 은퇴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플로리다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플로리다는 낮은 세금과 따뜻한 날씨 등으로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렸었죠. 코로나19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뉴요커가 플로리다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30대에서 40대에 은퇴한 신흥 부자들도 들어오면서 플로리다는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는 뉴욕과 시간대가 같은데 비행기로는 2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로써 뉴욕의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미국인들이 이주하기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인수합병 분야에서 일을 한 후 은퇴를 했다라는 에드헴스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로리다는 식당에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고 지쳤고 또 여러 이유로 돌슨 카운트로 이주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돌슨 카운티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세금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체로 따뜻한 날씨, 낮은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도 은퇴자가 몰려드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에 아트란티시디 또 졸지아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의 도시에 대해서 카운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보를 좀 공유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뉴욕에서 앵벌이를 하는 이민자 자녀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앵벌이, 국어를 한다고 그러죠. 국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한국에서도 수십 년 전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즈는 13일 학년기에도, 즉 공부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을 파는 이민자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에는 7살에서 8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M&M, 키캣, 초콜릿이죠. 트라이던트 껌이 가득 든 바구니를 메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닙니다. 또 다른 16세의 여자아이는 평일 오전 뉴욕의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사탕을 팔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을 도와야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뉴욕 지하철의 사탕파리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에콰도르인이라고 이민자 지원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민자 약 18만 명이 뉴욕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6만 5천 명이 노숙자 보호소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뉴욕타임즈는 먹을 것을 파는 것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많은 신규 이민자가 물가가 비싼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4세 미만의 노동은 대부분 금지가 됩니다. 즉 14세 미만의 아이가 알바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허가 없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즉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 갈 시간에 지하철에서 사탕을 파는 일은 여러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노동력 때문에 대한민국도 전세계에 있는 필요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일 제도와 비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뉴욕이야 워낙이 이민자의 나라니까 비일비재했지만 대한민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걱정이 될 만한 요소는 배제를 하고 프로그램과 또 나라의 지원 정책 또 이민자와 비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당장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제도는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AI 로봇, 인간의 말투와 비슷하게 어느란 말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더듬더듬 말을 하는 것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처럼 말도 더듬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는 13일 현지 시간으로서 소셜미디어 SNS 공식 계정을 통해서 생성형 AI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에이와 협력을 해서 개발한 로봇 피규어 01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피규어 01은 오픈 AI의 챗GPT가 적용된 휴머노이드로 오시라고 합니다. 피규어 AI는 X 옛날에 트위터죠. X에 2분 35초짜리 피규어 01 영상을 올리며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피규어 01은 이제 사람과 완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규어 01은 실험자가 쓰레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쓰레기를 치우면서 방금 한 일을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실험자가 준 바구니에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테이블 위에 물건 중 사과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서 주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와 컵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식기건조대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 그것들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컵과 접시를 식기건조대로 옮겨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실험자가 피규어 01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꽤 잘했다라고 본다라면서 I think I did pretty well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I think를 말할 때 I를 두 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I thin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실제 사람처럼 말을 더듬없다. 정말 충격적이라며 조만간 AI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당연히 이런 날이 조만간 올 듯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에 대해서 그냥 폴더블폰이 아니라 이런 컴퓨터를 들고 다닐 날이 올 줄 언제 알았겠습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몰랐고 삐삐를 손에 쥘 때만 해도 굉장히 신기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아주 필수품이 된 날이 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가는 그런 날이 왔으니까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집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맥도날드 주가가 발악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의 일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고물가의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의 비상이 켜진 겁니다. 13일 CNN에 따르면 이안 볼든 맥도날드 최고 재무책임자 CFO는 이날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지금은 소비자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자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기간 축적했던 저금을 거의 소진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소비자 일부는 외식 물가 때문에 외식을 하는 대신에 집에서 더 자주 식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을 해서 미국 내 매장 10곳 중 9곳에서 4달러 즉 5,300원 미만의 가격대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볼든 CF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가성비는 우리 브랜드의 핵심이라며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의 더욱 합리적인 가격 옵션과 큰 가성비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맥도날드 주가는 3.89% 하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삶의 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 아니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인데요. 한국의 삶의 질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꼴찌나라는 어디일까요? 유엔 개발 계획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UNDP 및 약자가 유엔 개발 계획이 각국 주민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 개발 지수, 즉 HDI 순위에서 한국이 19위를 기록했습니다. UNDP가 13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3 그리고 2024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2년 기준 0.929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19위로 평가가 돼서 20위였던 전년도보다 한계단 올랐다고 합니다. HDI는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 그것을 지표를 토대로 해서 매겨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2022년, 기대수명은 84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 1인당 GNI는 구매력 평가의 기준으로서 4만 6천 26달러, 하나로는 6천만 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HDI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도표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한국에 이어서 일본이 24위, 중국이 75위를 기록했고요. 북한은 기대수명이 73.6년 외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하위 193위는 바로 소말리아였습니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세계 전체 HDI 지수는 0.739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0.739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진국과 빈곤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지구촌 차원의 양극화 극복이 해결 과제로 지목이 됐습니다. UNDP 사무총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삶의 질에서는 평균 수명, 내가 살 수 있는 내 목숨이 살아있는 나이까지의 기간이죠.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높죠. 당연히 미국보다는 높은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플러스도 많이 작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늙어야 되겠죠. 건강하게 나이가 먹어가고 또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건강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싶습니다. 평생을 원통해서 72년을 살아온 미국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 오래전에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평생을 원통형 기기에 의지를 해오면서 살아봤던 그리고 꿋꿋하게 삶을 읽어온 미국의 남성 폴 알렉산더가 7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1952년 6살 무렵부터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가 됐고 스스로 숨을 쉬기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감싸는 원통형 기기 아이언 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언 럭은 음압을 간헐적으로 걸어서 폐를 부풀게 해서 환자의 호흡을 돕는 인공호흡장치라고 합니다. 아이언 럭은 1950년대에 수천명의 아이들을 살린 장치지만 1950년대 후반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후에 목구멍에 직접 섭입하는 형태의 인공호흡기가 개발이 되면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비침습적인 치료 방식을 원해서 철제 원통에서의 생활을 계속해 갔다고 합니다. 6살부터 이 기기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지만 알렉산더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손을 쓸 수 없기에 입에 펜을 물고 글자를 썼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1978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삭사학위를 1984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철제 원통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변호사와 작가의 꿈을 모두 이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가 대단한 거죠. 원통 생활을 하면 그것도 철제 원통 생활을 하면 그냥 삶을 포기하고 눈만 뜨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꿈을 변호사 그리고 작가 공부하기가 모두 힘든 분야를 원해서 그것을 이루고 삶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성도 병역 의무를 하기로 한 덴마크 소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먼 훗날에는 이 얘기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인구가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덴마크가 남성에 가만 있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안보 위기에 대응을 하고 성평등도 실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덴마크 총리는 13회 기자회견에서 징병 대상을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최소 복무 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기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 18세 이상 남성들은 의무이병 대상이라고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병과나 보직에 따라서 통상 4개월에서 12개월이며 특수 임무의 경우 24개월까지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병 대상자에 비해서 병역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실제 이병자를 추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군 복무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2만 명의 정규군과 7만 명의 민방위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군 전력 비중이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내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한 뒤에 2026년부터 징집병 숫자를 현재의 4,7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을 주도한 프레데릭센은 덴마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2019년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총리가 여성도 군대를 가는 걸로 지금 만든 거네요. 백인 비키니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광제 사진 촬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국가 망신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의 한 유명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중국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가 돼서 중국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 등 소셜미디어에 확산을 한 동영상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홍콩 리퍼스베이 해변에 앉아있는 한 서양인 여성을 발견하고는 접근을 했습니다. 중년 남성 관광객들은 비키니 차림의 이 여성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댔습니다. 이 중에 한 남성은 여성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거침없이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일행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남성의 손을 치우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남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사진을 찍고서는 만족한 듯 웃으며 일어납니다. 문제의 남성이 일어나자 이번엔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여성의 옆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몸을 피하며 불쾌감을 표하지만 이 남성 역시 여성의 등을 더듬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할아버지가 미국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했다. 할아버지는 기회를 틈타서 외국인을 괴롭혔고 외국인은 내키지 않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들은 중국 허랑성에서 온 관광객들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이 확산을 하면서 홍콩은 물론 중국 언론과 SNS에서는 이들의 무례한 행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분명한 성추행이다. 국제적 망신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도 신기한 외국 여성을 보면 조금은 거북한 행동을 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없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국가망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실 겁니다. 여행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음식을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 고기 요리는 절대로 먹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 고기를 먹고 수십 명이 죽거나 병원으로 이송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서 일어난 희극적인 사건인데요. 구엘 외신에 따르면 진지바르 펜바섬에서 바다 거북 고기를 먹은 어린이 8명과 성인 1명이 숨졌고 78명은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방자 모두가 바다 거북 고기를 섭취한 시점은 지난 5일 셀러니톡시즘이라는 식중독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바다 거북이 먹는 맹독성 생물과 유독 조류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바다 거북의 몸속에 축적됐을 것으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에 당국에서도 바다 거북 식용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바다 거북 고기를 즐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자라 고기이죠. 자라탕도 그렇고 그런데 조심해서 드셔야 될 듯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이유인데요.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여성에게 발기부전치료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현지시각 14일 채널 뉴스 아시아 등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타다라필 가루를 취해자가 마시던 버블티에 탄 혐의로써 33살 한국인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진을 취미로 하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던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지만 피해자는 허락없이 자신을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피한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 노인들 중년 남성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죠. 김 씨는 피해자가 음료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서 타다라필 가루를 물에 녹여서 버블티 입구를 찢은 뒤에 넣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끼던 중 버블티 포장에 묻은 하얀 가루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CCTV를 보여주자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영어를 착각했고 이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액 알레르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액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을 받는 미국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 여성이 정액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앨리슨 테이리슨이라는 34살은 정액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 알러지라고 하는데요. 앨리슨은 내 피부가 정액에 닿으면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혈액 응고 장애도 앓고 있으며 콘돔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앨리슨은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임신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 영국 매체 더썬도 앨리슨과 같은 정액 알레르기를 가진 미국 콜로라도주의 여성 클로이 로이 20살의 사례를 소개한 바도 있다고 하네요. 로이는 정액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빨갛게 변한다며 3시간 동안 오른쪽 얼굴이 마비가 된 적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소 생소한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 혈장 과민증으로서 불린다고도 합니다. 정액 속에 있는 단백질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정액 알레르기 반응은 주로 성관계의 한 상대 여성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피부병이나 성병과 증상이 비슷해서 의사들도 종종 오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가려움증, 화끈거림, 두드러기 등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죠. 저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증상 가지고 있으면 아주 겁이 나죠. 잘못하면 세상을 떠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필락시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증증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23살에 출산을 했다는 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악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출산하면 좋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SNS,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여성에게 악플, 즉 악성 댓글이 쏟아진 겁니다. 최근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초의 좌표에 찍힌 20대 애엄마 인스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이 됐는데요. 글은 23살에 출산을 했다는 여성 A씨가 지난 9일 SNS에 23살에 애를 낳으면 좋은 점, 20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의 일부를 갈무리한 것입니다. A씨는 영상을 통해서 출산 후 회복이 빠릅니다. 아이가 건강합니다. 육아를 할 체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강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등을 좋은 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악플이 쏟아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20대의 애를 낳으면 20대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 글은 마치 애를 늦게 낳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하다. 우리 딸이 23살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절대 반대할 것 같다. 이렇게 장점 줄줄이 나열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면 불행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일부 수리꾼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존경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는데 꾸역 꾸역 악플을 달고 있네. 악플러들은 이성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일 것 같다는 등의 응원글도 있기는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32.3세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 1시간 전에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탑승 1시간 전까지 공항 홈페이지에서 면세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공항 온라인 면세점이 6월달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한국 내 최초로 공항 온라인 면세점이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시내 면세점의 온라인 구매는 공항 인도장 배송시간 등이 소요가 돼서 항공기 탑승 3시간 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앱 환경에 친숙한 MG세대의 소비경향과 온라인 쇼핑의 편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인데요. 공사는 지난해 공사 온라인 면세점 공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결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마치는 6월쯤 되면 온라인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해온 공항 면세점의 활성화와 스마트 공항 서비스 구축을 통한 공항 면세점만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면세점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공항 면세점에 바이오 정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정보 결제는 손바닥 정맥을 활용해서 신분 확인과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에 비해서 보완성이 우수하며 손바닥 정맥 하나로 면세품 구매에 필요한 탑승권, 신분증, 결제수단을 모두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탑승권, 신분증, 결제수단 즉 카드죠. 제시해야 하는데 바이오 정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자동 결제로 구매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마에 바코드를 새겨놓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는데 저만 그런가요? 사실 지금도 눈의 인증과 손바닥의 지문 인증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정맥 인증까지의 바이오 정보 결제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꼰대인가요? 여하튼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늘 저와 공부하시고 저와 상식과 시사,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아가는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